워!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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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! 고마워! 너 울었잖아. 어, 야, 그렇게 내새어. 우와, 진짜. 티파니. 네, 티파니가 제가 이제 녹음 끝난 최종 버전을 들려주니까 듣더니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. 진짜? 그걸 뭐라고 하지? 그거 꽉 떼고 우이치는 거? 수돗꼭지. 수돗꼭지가 눈이 잡았어요. 아니, 네.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좀 눈물이 많진 않아요. 그렇죠, 쎄죠. 저 요즘에 좀 강하죠, 좀. 네, 강한, 강한 소녀. 네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. 진짜 티아나 너무너무...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. 나 요즘 왜 이렇게... 어머, 후딱 끊어야겠어요. 파니씨. 네. 너무 축하해. 어머, 너 울지마. 나 지금 막 지쿨이 막 너무 많아. 끊어요! 끊어요, 티파니씨. 이때 집에서 봐요. 알았어요. 고마워. 안녕. 는 오오오오오!